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페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와 한평군 월천포구,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페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균은 지난 14일 최소한 해수에서 나왔는데 예년보다 2, 3개월 빠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환자 발생 위험은 낮은 상황이나 환경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브리오페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올 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해 8, 9월에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